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살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편의점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여기는 순제삼겹살 올린 불닭비빔면, 핫바, 순살 치킨꼬치, 닭다리, 햄버거, 전주비빔밥이랑 마카롱이에요. 여기는 곱창이랑 떡볶이랑 같이 섞어서 곱창떡볶이 만들어봤어요. 와, 너무 배고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불닭비빔면 먼저 먹어볼게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이렇게 올려서, 삼겹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삼겹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란 매워 생각보다 엄청 매워요 이번에는 곱창떡볶이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계란 먼저 너무 맛있겠다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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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햄버거 먹어볼게요. 안에 두툼한 통각스가 들어있어요. Arts and lascivious 참기름 너무 좋아요. 케이크는 밥을 많이 먹어요. 오래 세우면 매콤하고 맛있어요. 고소한 점프장이 샀어요. 끝내는 양념에 넣어요. 오징어 이번에는 김밥 소시지 소시지 이것저것 싱싱한 짠 이쁜 그리고 더맛이 얍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치킨. 치킨.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장 순살 치킨 꼬치 치킨 꼬치 치킨 꼬치 얇게 크기 이제 마카롱을 먹어볼게요. 이제 마카롱을 먹어볼게요. 레몬맛이 날 것 같아요. 치즈맛 치즈맛 맛있어. 치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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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습니다. 뿅 뿅 뿅 치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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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맛 아멘